괜찮아, 안 괜찮은 것 같은데? 나 좀 봐봐. 쌤도 이제 다 아는 거죠? 오빠가 말했어요? 아니, 그냥 알아줬어. 왜 안 한 척 안 했어요? 몰라주길 바라는 것 같아서. 이제 나 더 싫어졌겠다. 나야. 어떻게 싫어하나? 이렇게 용감한 아가씨를. 너무 무서웠어요. 사람들 알까봐. 너무 무서워서. 뭘 못했어요. 그래서 선호까지 늘 말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. 괜찮아. 이제 다 괜찮아. 잘했어. 정말 누구보다 용감했어. 너무 무서웠어요. 너무 무서웠어요. 너무 무서웠어요.